안녕하세요. 미래를 향한 진로 멘토링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의욕이 앞서서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장기적인 계획일수록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계획이든 성공적인 하루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료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한 규칙, 50규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50분 동안 집중해서 일하고 10분은 휴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의욕이 많고 목표가 커도 효과적으로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조금씩 쉬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요. 의욕에 앞서서 지키지 못할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자신이 지킬 수 있을 만큼의 하루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이 시간에도 미래를 향해 한 발 한 발 내디는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서 강연을 해주실 이무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즘같이 날씨가 이렇게 추울 때는요. 건강관리가 중요한데요. 날씨가 많이 춥다 보니까 운동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특별히 겨울철 맞는 운동 계획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특별히 겨울철이라기보다도 제 나름대로 제가 알아서 시기인데 그 당시에 야영 훈련할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맨손 체제를 했어요. 그 맨손 체제가 50년 가까이 생활을 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고 있고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정도 걷고 주말이면 등산하는 게 제 건강관리입니다. 무엇보다도 꾸준한 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신체에서 비롯된다고들 하죠. 춥도 하고만 움츠러지지만 마시고요. 더 활기차게 땀 흘리면서 지내보시면 이 추위를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정적인 강연 들으면서 추위를 함께 이겨보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도 교수님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미래 변화에 관해서 인구 변화, 사회 문화 변화, 자원, 에너지, 기후 환경 변화, 세계화, 과학기술 변화, 노동시장 변화 그리고 교육 변화 등을 통해서 미래 변화가 각자의 삶의 설계,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나의 진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직업을 탐색하고 또 자기 자신과 직업 탐색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삶과 진로를 계획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대학 생활을 할 때 대학 생활에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돼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진로 계획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이해, 특히 자아 정체감과 존중감을 갖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재능 중에서 정말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재능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방법까지를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그러한 재능과 더불어서 나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은 어떻게 탐색하는가 하는 걸 함께 생각해 보고 자신과 또 직업 탐색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삶과 진로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직업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참 중요한데 그것을 각자들 선택하라 했을 때는 그렇게 쉽게 선택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직업이 갖는 기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업 생환도 생계 유지가 되고 또 직업의 종사함으로써 사회적 역할 분담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실현을 결국은 직업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직업이 갖는 큰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직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 내 직업은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미래 직업이 어떻게 변화될 거냐를 알기 전에 우리 생활에서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직업은 어떻게 변천되어 왔고 현재가 어떤 상황인데 그런 미래는 어떻게 전망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 1960년대쯤에는 주로 경공업 중심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됐고 70년대에 와서 기계 전자 작품을